바코드 출입기록 시스템 사용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있는 폴더를 열어주세요. 여러 파일이 들어있습니다. 제일 먼저 fr2로 시작하는 바코드 폰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폰트 파일을 실행하시고 상단에 있는 설치 버튼을 눌러주세요. 설치가 다 되면 x를 눌러 파일을 꺼주세요. 다음으로 바코드를 만들기 위해 바코드 생성기 파일을 실행하세요. 파일이 열리면 상단 노란 바에 있는 콘텐츠 사용 버튼을 클릭하세요. 학교급과 학교명을 선택하고 학급수를 입력해주세요. 학교급을 선택하면 학교 목록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아래에 있는 교직원 정보 입력 시트를 선택해주세요. 직급과 이름을 순서대로 입력해주세요. 직급과 이름만 입력하면 바코드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1위 입력하기 어려우시면 다른 파일에 있는 내용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시로 10명만 넣어보겠습니다. 교직원 입력이 다 끝나면 상단에 있는 교직원 바코드 생성 버튼을 눌러주세요. 바코드 카드 양식이 자동으로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 인쇄 버튼을 눌러 만들어진 바코드 카드를 출력합니다. 이제 학생 바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단에 학생 정보 입력 시트를 클릭하세요. 학년, 단, 번호, 이름을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나이스의 학년별 명렬표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저는 11명의 학생을 예시로 넣어보겠습니다. 학생 입력이 끝나면 상단에 학생 바코드 생성 버튼을 눌러주세요. 교직원과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바코드 카드 양식이 자동으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눌러 출력해 줍시다. 출력한 바코드 카드는 오리고 코팅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바코드 생성이 끝났습니다. 이제 출입기록 시스템의 기초 작업을 해봅시다. 코로나19 대비 바코드 출입기록 시스템 파일을 실행해 주세요. 파일이 열리면 상단 노란 바에 콘텐츠 사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노란 영역에 아무 데이터나 입력해 봅시다. 성명과 같은 사용자 정보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 하단의 교직원 데이터 시트를 선택합니다. 직급과 이름을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바코드 생성기에 입력한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교직원의 데이터는 9001번부터 고유번호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이제 학생들의 데이터를 입력하겠습니다. 하단의 N학년 데이터 시트를 선택합니다. 반, 번호, 이름을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바코드 생성기에 입력한 내용을 학급 단위로 복사하면 편리합니다. 학년은 시트 단위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학년을 제외하고 반, 번호, 이름만 복사해 주세요. 예시로 1학년 1번 6명의 학생만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제 시스템의 활용 방법을 알아 봅시다. 하단의 입력 시트를 선택합니다. A2세를 선택하고 바코드를 찍어 봅시다. 해당되는 학생의 성명, 출입 시간이 자동으로 기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학생의 바코드를 찍을 때마다 순차적으로 누적되어 기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코드를 찍을 때마다 상단에 총 출입한 사람이 몇 명인지 표시됩니다. 아무도 입력하지 않으면 준비 완료로 표시됩니다. 한 명이 여러 번 바코드를 찍거나 친구의 바코드를 빌려서 대신 찍으면 중복 확인열이 붉게 표시됩니다. 총 6명의 학생이 등록되어 있는데 그 중 3명의 학생이 출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단의 확인용 시트를 클릭하면 학년별 체온 측정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하단의 미측정자 종합 시트를 클릭하면 측정을 하지 않은 학생들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명의 학생들을 더 입력해 보겠습니다. 미측정자 종합 시트에서 미측정 학생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록된 내용을 보관해 보겠습니다. 상단의 파일 생성 버튼을 클릭해 봅시다. 프로그램의 데이터 저장 폴더를 열어봅시다. 날짜와 시간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 파일이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일 생성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추가로 저장된 파일이 하나 더 생겨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코드 출입기록 시스템을 안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폴더 안에 있는 매뉴얼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